이렇게 좋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금리의 대출금리의 상승이다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인간활동의 증가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석유가격이 움직이는 걸로 결국은 지표로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격이 올라서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공항을 때려듣는데요 다시 거기 가서 포크랭이 막 움직일 거 아닙니까 수용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포크랭이 석유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불도저가 움직이면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얘들이 기름을 막 쓰니까 또 덤프트럭이 움직일 때 석유값이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경제시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리는 세 가지 금리가 있다 기준금리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있는데 단기는 적금 장기금리는 대출금리 이렇게 하니까 명쾌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낮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나쁜 게 아니고 올라간다는 자체가 뭔가 일자리를 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올라가면 나쁜 걸 생각하는데 이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컨디션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합니다 영향을 하려고 하면 올라가는 게 좋은 시상인 거네요 그렇죠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올라가서 좋아진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상 지표라는 현상은 누구나 다 나오는데 그 시대시대마다 그 시기시기마다 상황상황마다 이게 왜 일어났는가를 갖다가 분석가가 좀 이유를 찾아가고 설명을 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서유가 상승도 금리 상승도 이렇게 보고 우리 금리 상승하는 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매일매일 그런데 주요 소름이 맨날 보이니까 경유값 서유가 얼마나 됐는가 그거 보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특히 경유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공사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공사가 돌아가면 아 보통 덤프트럭 그렇죠 포크레인 중장비든 다 경유를 먹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세상을 돌아갈 때 돌아가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갑자기 뇌피셜인데 정부가 우리 정부가 휘발유보다 경유값을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경유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환경적인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아까 독일 사례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대부분 다 세금이 아니잖아요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세수가 필요하니까 그 가능성은 없겠네요 지금 말씀 드립니다 그럼 왜냐하면 경유를 많이 쓰면 사람이 잘 돌아가는 거라며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잘 돌아가는 잘 돌아가니까 세금을 더 거둬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한번 생각도 해보네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거의 붙었거든요 옛날에는 휘발유가 있고 경유가 있고 LPG가 있었잖아요 거의 이렇게 격차가 비슷했었는데 LPG는 거의 안 온 상태에서 경유랑 휘불량이 거의 붙어있거든요 100원 차이에요 맞습니다 옛날에 한 400원 차이 났었거든요 너무 날아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1,300원 할 때 경유는 1,000원이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휘발유가 1,200원 경유가 1,100원이에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경유차가 많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많아졌죠 거의 한 48% 47%더라고요 SUV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탐나는 세수일 것 같기도 한데 엄청난 세원이죠 매일매일 석을 넣어야 되니까 표면적으로는 환경 환경인데 전기차 사례하고 비슷하죠 그런 것 같네요 환경이라는 게 되게 좋습니다 독일 얘기 들으니까 그게 또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금리 얘기해 주신 김에 금리 이걸로 마무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알기 쉽게 장, 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것 뉴스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금할 때가 단기금리고요 대출할 때가 장기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벌 때 뭘로 보냐면 싸게 저축을 받아서 한 5%의 저축을 받아서 대출을 한 10% 해주면 5%의 마진이 남게 되죠 저금가서 이제 이 마진을 가지고서 중간에 돈 띄워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까지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 월급 주고 시스템 돌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보면 대출금리가 저축금리가 5%에서 3%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금리가 10%였다가 좀 달라붙어 어느 순간에 3%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원래 장기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단기금리에 붙은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장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만두 장사한다면 만수를 갔다가 만 원을 사다가 저갖고 팔 때 만 원을 팔고 바보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한 2만 원에 팔아야 되겠죠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만 원을 사다가 팔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먹어가지고 이게 만두 가격이 다 팔아 9천 원에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뭐 닫아야 되죠 그렇죠 뭐 닫을 수 없고 그냥 열어놓고서 안 팔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장당금지차가 역전이라는 게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두 가격은 만 원에 사왔는데 9천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장기금리 차가 장기금리가 내려와가지고 내려와 버려서 3%이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은행에 돈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에 돈이 안 나간다 또 아무도 못 빌리는 거죠 저축만 하려고 할 거예요 저축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안 나가니까 세상에 이제 저축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세상에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더 이제 투자할 때도 평균 11개월 이후 11개월 좀 지나고 나면 투자할 때 많습니다 그때가 투자의 최고봉이에요 원래는 원래 투자의 최고봉이고 최고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인간은 자살의 심리가 있거든요 제일 비쌀 때 사는 건 제일 행복해야 해요 제일 비쌀 때가 그런 의미로 그렇죠 투자의 최고봉이라는 건 최고봉 최고 높은 봉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T법을 내 극단해 뭐 이럴 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근처에서 극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당협의 차가 역전되면은 은행이 돈을 풀기를 중단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는 않고요 어떻게든 내보내긴 내보내요 내보내는데 그 전보다 좀 더 활발하게 내보내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대출 났던 게 쫙 쌓여있기 때문에 자산가격이나 아니면 이제 각종 투자들이 과잉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기계 설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행업일 수도 있고 여행업이 아니고 이제 그냥 옛날에 항공업 또는 디즈니 같은 거에도 붙은 적이 있었고요 바이오에 붙은 적도 있었고 IT 뭐 당연하죠 이런 것도 있다가 보통 이제 여기 상당협의 차가 역전됐을 때 이제 은행에 돈이 덜 나가게 되죠 여기 연마진 나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연준에서 바로 아니 다른 중앙은 전부 다 달라붙어갖고 금리를 쫙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대출금리가 뭐 2.5% 내려와 있으면은 이걸 갖다 0%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래갖고 이 마진을 벌려줘요 왜냐면 은행이 망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좋아졌네? 라면서 은행의 랠리가 시작이 된다 주식이 그러면서 조금 이따 이제 난리가 나죠 왜냐면 영마진이 났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뭔가 시스템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과잉에서 나간 거라 그래갖고 보통 평균 11개월 후에 리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2019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장당염차 역전이 났었고 저축금리하고 대출금리하고 역전이 났었고 그때 김효진 연구원이 나와서 그때 얘기해줬어요 아 그랬어요?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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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었거든요 아 저희 때 욕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이거 리세션 온다고 얘기했다가 왜 오냐고 너무 뭐하면서 막 손가락질 당했었는데 어쨌든 뭐 상관없이 그 후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코로나 시점으로 터지면서 코로나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불러들이긴 했는데 대충 보기에 이제 그거랑 마다 떨어집니다 이야기가 매번마다 스토리 매번 그 이야기는 다른데 뭐랄까 지나가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역전이 나고 나서 그 문제가 발생하고 한 11개월 아니면 1년 안쪽에서 이제 위기가 온다 위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 올라가는 것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운행들이 또 정부가 노력을 해서 뭔가 실업을 해결하다 보니까 투자가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생겨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장기금리가 올라가더라 대출금리가 올라가더라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워낙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준비해 오신 양의 의미에는 10%도 못했어 시간 시간 했던 얘기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드려 좋아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상황을 좀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한국 경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들이죠 맞습니다 한국은 세상에 문제없는 가족이 어디 있고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나라든 무언가로 무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만 하려면 다 무마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무마가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출이 안 될 때는 이제 무마가 안 되니까 다 터져 나오는데 대충 수출만 되면은 다 그냥 어떻게 어떻게 다 먹고 살면서 무마가 되고 나라가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잘 나갈 때 삼성이랑 하이닉스만 좋아서 나머지는 다 별로였는데 그냥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마가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간에 이걸 나눠 먹고 찢어먹으면서 먹고 사는데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큰일 났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제조업 포항으로 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현대상선 배가 바빠요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이제 다 돌아오지는 저희한테 딱 와닿지는 않을 건데 서비스가 워낙 작살 망가져 있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데 대충 이게 내년쯤 전반기쯤 되면 온기가 돌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잡히면서 빨리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돌 것이다 좋으면 좋다 좋아지고 있다 좀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내년에 내년에 한 여름까지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지구 상황에서나 그러면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런 종목들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고민해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글로벌 동조화 네 맞습니다 중심 분야나 이쪽은 더 동조화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 부동산 분야도 동조화하고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상황을 이제 안 볼 수가 없어 신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글로벌 뉴스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좀 해외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랄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나 오히려 동양 쪽은 잘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거기는 좀 혼란 속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걸 예측해요 저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지금 나온 상황으로는 내년 한 봄쯤 되면은 이제 프론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쪽 친구들은 이제 프론트라인 쪽은 대략적으로 좀 방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료진하고 사망이 높은 데는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한 여름쯤 지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 이제 실제로 약이 좀 이제 접종이 되면서 상황을 봐야 될 건데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는 좀 잡힐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통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완전 막 혼란 속에 빠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혼란도 벗어날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수요는 존재하고요 존재할 정도가 아니고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총알을 주든가 돈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준다고 보고 정부 지원으로 수요가 강력하게 증가를 해왔고 지금까지 계속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야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사람들 지금 또 굶게 생겼다 굶고 있다 지원해달라 그래갖고 미국이 돈을 풀게 되면 따라서 같이 풀 겁니다 정치적 부담은 일단 누군가 대장이 대장 목에 힘주고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책임을 져줘야죠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해주면서 아마 정책을 갖다가 따라서 갈 거라고 보이고요 앞에 말씀했던 요것들 때문에 정부 지원과 코로나가 좀 잡히는 걸로 인해서 수요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생산과 무형량은 증가 추세다 그리고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서베이 자료들 보면 엄청 호황 속에 들어가 있고요 실제 생산은 오피셜이죠 공식 자료로는 아주 완벽하게 회복은 못됐는데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엄청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죠 저희가 2020년도 2021년 겨울 상황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겠지만 이게 지금 피크가 아닐까 내년 봄에 예상으로는 내년 봄에 한 번 더 올 겨울 지나고 나서도 내년 봄에 한 번 더 파도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 세 번의 파도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1차 파도는 저희가 비슷한 때였고 2차 파도는 겨울에 왔었고 3차는 원래 봄에 감기는 돌지 않습니까 감기다 보니까 환절기 때 또 한 번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와서 저희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안 올 줄 알고 이게 끝나가나 봐 했는데 저희 연구소에 같이 계신 분이 그럴 일 없다 온다 분명히 진짜로 와가지고 대단하십니다 박수 쳐 드렸는데 이게 진짜 와가지고 똑같다면 감기니까 내년 3월에 또 한 번 더 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쯤 되면 유럽이나 미국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잡히고 있거든요 프랑스와 독일은 찍어 누르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폭발 중이죠 영국도 찍어 누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다운해서 찍어 눌러진 나라들은 줄어들다가 3월에 조금 더 올라오고 아마 그걸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접종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런 속에서 원자재가 작살이 났었죠 석유가 마이너스까지 났었는데 석유를 필두로 원자재가 작살이 났다가 얘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2018년 넘어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뜨겁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미국의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미국이 어떻게 투자를 해줄 것이냐 따라서 아마 다른 나라들 같이 투자를 해줄 거거든요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가 진짜로 나온다면 나온다는 과정입니다 나온다면 원자재 시장을 필투로 해서 가치주 랠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외사 보고서들 보게 되면 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나오는데 일단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가 반영성을 틀 거냐 그린 뉴딜 이런 식으로 옛날에 표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아마 누군가는 들고 나올 것이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유행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맞춰가지고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역시 대표 지표는 인간활동을 측정하는 석유를 갖고 대표 지표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해외에 깔끔하게 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이제 저희가 경제 용어들을 알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알고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명쾌하게 좀 이렇게 포인트 집어주셔가지고 아마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좀 이제 좀 이 용어를 안 상태에서 얘기를 듣게 되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시죠 제가 대표님한테 부탁드렸던 것도 뭐냐면 이렇게 좀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알아야 될 카테고리들이 있고 거기서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 것들 쭉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양이 많잖아요 양이 좀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긴 강의로 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영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제책을 정말 알기 쉽게 다 해부해서 분석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또 따로 갖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대표님한테 넘기고 이걸 좀 분석해서 나도 좀 알려줘 맨날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경제적인 깊이에 있어서는 제 주변에 있는 진중에서는 좀 최고 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동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주 모여서 모셔서 이런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어제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세상이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고 기계가 들어와서 일자리도 뺐고 질병 때문에 또 어렵고 어려워서 어쩌냐고 근데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힘드시다면 아마 지금이 최고로 어려울 때고 아마 조만간 다시 또 따뜻한 봄이 와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더라도 기운 내시고 열심히 지내시다 보면은 봄날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봄날에 공과 함께한 빡총이 세상답석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